안녕하세요. 마이런 웬츠 박사입니다. 유사나 헬스사이언스 글로벌 본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사나 본사 건물에는 전 세계 천여명의 직원과 수십만명의 디스트리뷰터 조직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또한 최첨단 제조설비도 갖추어져 있어 명실상부 유사나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전 세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켜주는 제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1992년 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명을 바탕으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유사나의 사명은 첨단과학, 광범위한 연구와 최고의 제조기준 위에 수립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이 결합되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삶의 모든 측면을 지원하는 최상의 뉴트리션 제품 생산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유사나의 제조 공정은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며 최고를 향한 각오로 구축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사나가 세계에서 최고 등급의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바로 유사나가 하는 모든 것은 당신이 삶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럼 멋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유사나의 과학실험실에서부터 우리의 제품과 물류창고 공간까지 유사나의 모든 절차는 저희 고객의 뉴트리션을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최상의 원재료를 선별하고 구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심지어 유사나 자체 창고를 가지고 있어서 제공받은 원재료를 광범위한 안전품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원재료가 유사나에 도착하게 되면 원재료를 검역을 위해 샘플링을 준비하게 됩니다. 품질관리검사관은 제대로 원료를 식별하기 위해 근적외선 분광법을 사용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샘플은 분석을 위해 실험실로 전달됩니다. 실험실은 유사나 품질관리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로서 의약품 생산 산업의 기준이 되는 GMP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순도, 균일성, 구성, 품질 및 강도에서 엄격한 기준에 일치하지 않는 원료는 제조 공정에 투입되지 않습니다. 기술 전문가와 과학자들은 유도결합 플라즈마 진량 분광계 고성능 박막 크로마토그래피, 적외선 분광기,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와 같은 다양한 첨단 설비를 활용하여 유사나의 높은 품질 기준에 부합하도록 모든 성분을 분석합니다. 유사나의 실험실은 또한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여기에는 살모넬라균, 대장균, 포도상구균, 곰팡이, 효모, 중금속 및 유기성 잔륨을 검사 등이 있습니다. 유사나의 주력 제품인 에센셜즈의 경우 무려 900가지의 테스트를 거치고 있습니다. 유사나는 고객들의 뉴트리션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유사나의 제조 전문가들은 제품의 오염을 막기 위해 엄격한 제조 기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발 덮개, 전용 작업복, 바지 커버, 실험실 코트, 헤어넷, 턱 마스크, 손소독과 살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품에 접촉하는 사람은 누구나 장갑을 착용해야 하며 시설을 견학하는 게스트들도 의상착용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외부로부터 먼지나 기타 오염물질을 차단하는 에어락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품의 순도를 한 차원 더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분들은 실험실을 거쳐 생산 공정으로 이동됩니다. 그리고 담당자들이 각각의 성분들에 대한 계량 절차를 거쳐 유사나가 개발한 포뮬라가 정확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성분들이 계량 및 준비 작업을 마치면 덩어리 상태로 되어 있는 원재료를 미세하게 분쇄시켜 최적의 혼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원재료들은 다시 진동 여과기, 히토류 자석을 거쳐 유사나가 보유한 4대의 혼합기 중 한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혼합기에서는 원재료 파우더를 균일하게 혼합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마친 원료는 성형 제조설비로 이동하여 타블렛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혼합된 원재료가 들어있는 용기가 타블렛 공정을 위해 성형 제조설비 위쪽에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원재료가 성형 제조설비로 이동하면 담당자들이 중력을 이용한 공급기기를 통해 타블렛 성형 제조설비로 투입합니다. 유사나의 성형 제조설비는 고속으로 작동하여 시간당 50만 개의 타블렛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타블렛 펀치가 평당 인치당 1만 파운드의 압력을 가하여 완벽한 형태의 타블렛을 만들어냅니다. 타블렛 성형 제조설비는 매우 놀라운 속도로 작동하고 또한 관찰합니다. 그리고 성형 과정에서 불량인 타블렛은 별도의 용기에 담아 폐기시킵니다. 압착 과정에서는 담당자가 매 30분마다 타블렛 샘플을 이중으로 체크하여 유사나의 높은 품질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 중량과 두께를 측정하는 것은 물론 타블렛 강도를 측정하여 체내에서 적절하게 용해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은 코팅 공정입니다. 이 공정은 타블렛 표면에 얇은 식물성 단백질 막을 입히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제품의 활성 성분을 보호하고 타블렛을 삼키기 쉽도록 만들어줍니다. 코팅 공정이 끝난 타블렛은 유관 검사를 거쳐 최종 테스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제조가 완료된 모든 제품 샘플은 품질관리 실험실로 이동되어 용해도 검사를 거칩니다. 또한 분쇄 측정 과정을 거쳐 유사나가 규정한 순도, 균일성, 품질, 강도 기준이 전체 제조 공정에서 일관성 있게 생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코팅 및 테스트 과정을 마친 타블렛은 포장 공정으로 넘어갑니다. 포장은 두 개의 라인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라인에서는 빈병 정열기가 병을 적절한 위치에 배열합니다. 이렇게 하여 제품을 용기에 충전할 준비가 끝납니다. 형태가 불량한 타블렛은 제품 분류기를 거치면서 미리 선별합니다. 타블렛은 병에 충진되면서 숫자가 개선되므로 모든 용기에는 동일한 수의 제품만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품이 충진된 용기는 금속 탐지기를 거친 후 다시 중량 검사를 거칩니다. 이 검사가 끝나면 제품 용기에 뚜껑을 씌우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구환된 벨트 시스템을 통해 라벨이 부착됩니다. 그 다음 용기가 고지파로 밀봉됩니다. 센서가 선도와 안전을 위해 완전히 밀봉되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이 공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용기는 포장 공정에서 제외됩니다. 그 다음 잉크젯 프린터가 롯트 번호를 프린트합니다. 두번째 라인의 경우 사용하는 설비는 다르지만 공정은 동일합니다. 모든 용기는 지정된 경로를 통해 이동하며 담당자와 센서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용기에는 타블렛 타우터를 거치며 제품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뚜껑을 씌우는 장치가 적당한 압력을 가해 뚜껑을 씌웁니다. 라인 위에 있는 푸른색 센서가 뚜껑이 제대로 씌워졌는지 확인합니다. 제품 라벨 작업이 끝나고 나면 특별한 센서가 라벨이 올바르게 부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밀봉용 슬리브가 용기 위에 씌워지고 일련의 노란색 센서들이 밀봉 상태를 확인합니다. 용기는 열 터널을 거치면서 밀봉됩니다. 모든 용기의 내부 및 외부에 대한 밀봉이 끝나면 배송 준비가 완료됩니다. 유산화는 매주 약 27만 5천 병의 제품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마이 헬스팩은 고객들에게 맞춤식 뉴트리션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것입니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웹사이트가 고객에게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뉴트리션 요구에 적합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첨단 마이 헬스팩 포장 공정으로 보내져 고객이 선택한 제품을 사용이 편리하도록 AM 및 PM팩으로 개별 포장합니다. 모든 마이 헬스팩 패킷은 포장 공정에서 품질관리 담당자의 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상자 안에는 28일 분량의 맞춤식 뉴트리션 제품이 포장되고 상자 위에는 고객의 이름이 인쇄됩니다. 유산화의 제조 설비는 썬세이 스캔케어 라인을 구성하는 특허를 획득한 에멀전 제품을 생산하는 특수 설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산화는 이곳에서 피부를 보호하는 영양소를 제공하는 스캔케어 제품을 보나 포장합니다. 미국의 경우 매주 2만여 건의 주문에 대한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주문 제품은 어떤 제품이 어떤 상자에 들어갈 것인지를 확인하는 픽업 시스템을 통해 포장 상자에 들어가며 내용물은 스캐너와 저울을 결합시킨 최적 시스템을 통해 재확인합니다. 이것이 99.99%의 주문 정확도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에서부터 고객의 집 문 앞에까지 배송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유산화는 순도, 균일성, 구성, 품질 및 강도가 보장된 제품을 제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산화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공정 담당자로부터 CEO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우세한 제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산화가 하는 모든 것은 당신이 삶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보신 내용을 통해 유산화가 제품에 대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유산화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접하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유산화는 수입 창출에 초점을 맞춘 비즈니스맨이 아닌 과학자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유산화가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리더가 된 것은 제품을 사용한 많은 사람들이 그 차이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보다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웬츠 박사의 비전은 제품의 제조 밖에서도 실천되고 있습니다. 유산화의 디스트리뷰터나 직원에게 전 세계에 걸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트로헬스 구호 기금에 대해 정보를 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유산화 본사 설비에 소요되는 전기가 풍력 및 태양열 발전에 의해 100% 조달된다는 사실을 알면 놀라실 것입니다. 유산화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재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건물 외부에 조성된 건식 조경을 통해 연간 200만 갤런의 물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35만 평방 피트에 달하는 건물에는 실험실, 제조 및 배송시설이 확장되어 있으며 IT에서부터 마케팅 및 고객 서비스 부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상 경력에 빛나는 부서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스튜디오와 직원을 위해 건강한 음식을 준비해주는 카페 그리고 완벽한 체육시설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저는 유산화가 여러 차례에 걸쳐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에 선정된 것에 대해 긍지를 느낍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다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유산화의 사명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자부심을 느낍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신 것들은 유산화가 전 세계 고객을 위해 수립한 글로벌 품질 기준을 뜻합니다. 이 기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고객을 위해 싱가포르에 구축한 마이 헬스팩 설비와 중국에 있는 고객들에게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베이징에 건설한 첨단 제조 설비를 포함하여 유산화 제품이 제조되는 모든 곳에 적용됩니다. 삶을 변화시켜주는 유산화의 제품이 생산되는 곳 어디에서든 업계 최고의 기준과 최고를 향한 헌신적인 노력이 수행됩니다. 유산화에 대해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삶에 차이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